KBC 한미방송과 김경자 아트강사가 함께하는 2021 연말연시 브루이우토끼 성금 마련 행사를 수요일 내일 개최합니다. 김경자 아트강사가 직접 제작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수익금은 브루이우토끼 단체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경자 아트강사가 손수 만든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 연말 카드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 불허한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는 물론 연말연시 카드까지 다양하게 손수 제작된 예쁜 카드들을 만나보세요. 힘들고 지친 올 한해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함께 마무리하는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카드 판매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싱글맘, 렌트 지원 등의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니 오셔서 카드도 구입하시고 한미방송 직원들과의 담소도 나누시면서 즐거운 하루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미방송과 김경자 아트강사가 함께하는 부르요토끼 카드판매 이 행사는 오는 22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미방송국에서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오전 11시까지 한미방송국에서 개최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KBC 뉴스 스토리였습니다.